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책임에서 분발이 나오고 발전이 나오고 성장이 나옵니다. 책임진다는 표현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나 정책심판론이 사라지고 나면 선거를 왜 해야 됩니까?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그 원인을 찬찬히 따져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지게 된 원인을 잘 따져봐야 정책수정을 집권여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입을 딱 벌어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4월 13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은 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경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제안을 담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우한폐렴 위기 이전에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덮치기 이전까지 하더라도 그냥 평화시라고 하더라도 2020년에는 1%대 성장이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체력이 이미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정책을 말미암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9년도 한국의 GDP갭, 국내 총생산갭입니다. 이것은 실질성장률에서 빼기 잠재성장률입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도의 GDP갭 마이너스 1.2%보다도 낮았습니다. 왜 그렇게 실력을 한국경제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느냐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도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당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경제정책의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요구를 해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랍니다. 어떤 정책이 크게 한국경제에 타격을 줬느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현금성 복지학대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소득성 정책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 영향이 바로 7.7GDP가 마이너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마이너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성적표를 기록한 거다 이야기. 한마디로 GDP갭의 하락이란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실업이 커지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을 말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의 한국경제 상황이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당시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한국 상황이 미국의 대공황 때와 유사하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들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3년도에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묶고 생산량 제한 등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해 옮겼습니다. 이것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회복시간을 크게 지연시키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철익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 코로나19의 종식 이전에 이미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도달해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서 2019년이 되면 이미 한국경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보고서가 이미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도달해 있었다. 네 번째입니다. 우한 폐렴의 종식 이후에도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고 경기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금의 위기가 성장률로 반영이 되면 2020년도 GDP값은 훨씬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보고서에 다해서 연세대학교의 경제학과에 성태윤 교수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에도 경제가 상당히 하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물 경제 위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그냥 실물 경제 위기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발간한 관계자 이야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폐지되지 않으면 감염 위기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한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융시장의 위기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가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데는 s&p500 같은 경우는 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주가에 단기적 급등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물 경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하향 추세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현재의 외환 보유고 수준에서는 당장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경엽 실장입니다. 수출 부진 장기화로 경상수위 적자가 쌓이고 경제 펀더멘털 약화가 지속되면서 자본 유출이 확대되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할 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통화수압 확대는 물론이고 미국과 상시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통화수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인 일본이나 영국 그리고 스위스 등과 통화수압 체결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 우한폐렘 이전에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잘 막았다. 코로나 선박론 이런 희한한 기이한 프레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선박론이 정권심판론을 누르고 있다고 하니까 집권세력의 선전선동기술에 놀라움을 표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이 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착하다고 해야 될지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저는 지금 망설이게 됩니다. 아무튼 여당이 총선을 통해서 신임을 얻는다면 그러면 경제는 곡소리 나는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경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총선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정하시오 변경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권심판론인 거죠.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도록 용인하게 되면 경제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4.15 총선을 임하는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이미 어려워진 경제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원위치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현 정부의 정책노선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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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